두산중공업입니다. 24134원 비중 20%입니다. 참 안타깝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종목 참 좋은데.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산중공업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전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사실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중공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해양 쪽에서 굉장히 두고받는 기업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두운 터널이 있었어요.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게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을 드디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방이라든지 두산중공업 국방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해양, 해운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슈가 있는데 대한민국 해운, 해양은 많이 터널 라운드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군수 관련해가지고 호주 쪽에서 시작이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대한 두억도 충분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24,134원의 비중 20%인데 유중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유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죠. 아, 또? 또? 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자금에 대한 어떠한 납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중은 오히려 이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입장에서 권리락을 맞게 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왔을 때 유중을 받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시총 자체가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10조.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총 높은 종목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총 높은 건 리스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온 회사입니다. 이번에 7,500억 정도 3분기 시즌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부채라든지 자본 규모로 생각했을 때 이번 투자가 오히려 턴우라운드 될 수 있다. 다만 15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만 원이 정점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만 5천 원부터 유중 받으셔가지고 매도하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종목 도널이 하셔라. 어차피 유중 나올 거니까 그 유중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걸로 대응하셔라. 그럼 지금 매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유중 정도 대응하시는 전략이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5천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유중 받고 대응이 중요할 것 같아 15,000원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